초배즙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지기 장바구니 마을지기 이기석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상품은 초산정의 초배즙입니다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환절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도 쉽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목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데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기간지에 조차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초산정의 대표 식초 오곡명초와 배를 넣어 만든 초배즙은 유기산이 풍부해서 지금같이 미세먼지 심한 날에 마셔도 좋고 이 초산정의 초배즙은 참배와 도라지, 생강은행 등을 넣고 진하게 다렸어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새콤해요 그리고 배의 텁텁함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초배즙을 아이스크림처럼 얼려 먹거나 슬러시처럼 먹기도 하는데요 얼려가지고 이렇게 반을 잘라서 아이스크림 바처럼 드셔도 되고 이렇게 담아서 사실 저도 즙으로 안 먹고 이렇게 얼려서 먹습니다 피곤할 때나 과음, 과식 했을 때 초배즙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 제품은 초산정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초배즙 한잔 해보세요 주FI 품들의 초배 후 부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